모닝브리핑입니다. 전거래의 국내 증시는 금요일 급락분의 일부를 좀 만회하며 반등에 성공해주는 모습이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 엔비디아의 10% 급락 여파를 피해가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죠.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과연 오늘 반도체주들이 반등에 성공해줄 수 있을지 여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는 가운데 또 이번 주에 있을 당장 또 내일 있을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까지 2차 전직 관련주들은 반등의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에도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겠네요.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중동 리스크는 완화가 되고 반도체는 흔들렸지만 그 반도체의 공백을 저 PBR이 메꿔줍니다.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밸류업 수의 기대업종 위주의 매수세가 유입됐던 전거래일 4월 21일 월요일장 한마디 반도체에서 밸류업으로 수구분 이동을 지수는 반등을 입니다. 사실 이날은 KB금융의 9% 넘는 급등을 비록 저 PBR 관련주 반등뿐만이 아니었죠. 코스닥은 모처럼 반등한 바이오 2차전지가 반도체 소보장의 하락을 좀 만회해주는 저력을 발휘해줬던 월요일장. 자 그럼 구체적인 마감수치와 수급 동향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시장은 반도체주는 하락 저 PBR주는 환호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혜택 구체화 소식에 저 PBR주들이 다시 부각이 됐지만 최근 두 달간 이어지던 반도체 상승제는 한풀 꺾이며 순환매가 이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10% 급락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중동 분쟁이 확산할 우려가 줄어들면서 양대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에선 기관이 7천억 원 넘게 대량 순매수했고 금융투자가 6천억 원 이상 사들였는데요. 따라서 지수는 1% 넘게 오르면서 2,620선을 되찾았습니다.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와 HLB 그룹주가 올라주면서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줄였지만 그래도 투심이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지만 개인의 순매수 속에 코스피 지수는 845선에 강부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강했던 업종도 확인해보시죠. 저 PBR주인 은행주와 음식료, 또 원전주의 상승 탄력이 두드러졌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어제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세액 공제를 도입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에 밸류업 수혜주로 꼽히는 은행주가 부각이 됐죠. KB금융은 9% 올랐고요. 하나금융지주는 8%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업종도 강했는데요.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기업들의 연내 이익이 개선될 것이고 또 원화 약세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양식품은 9월의 일제 상승불 켜내면서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8% 급등을 했고요. 농심 같은 경우에는 5.8% 올라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주는 체코 원자력 발전 수주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한수원과 프랑스 전력공사가 맞붙는 체코 원전 수주전 결과가 이르면 6월 판가름 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 역량으로 지금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G2 파워 먼저 보시면 9% 올랐고요. 한정기술은 8% 상승한 모습이네요. 이렇게 3개 섹터 중에 오늘은 어떤 섹터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어제는 정부의 밸리어 프로그램 지속 의지가 지수 상승을 견인해줬던 하루였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번 달 들어 이거레이를 제외하고 늘 순 매도를 보였던 기관의 대량 매수도 특징적인 하루였습니다. 수출 호조를 보인 점도 투심 개선에 한몫을 해줬던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시장의 반등에도 여전히 환율 부담과 중동 리스크 또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에 따라 늘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시장. 그 가운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음식료 업종 좀 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양식품 차트 보셨습니까? 시장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한 번 발동한 우상향 기세는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거래를 연속 상승하며 양봉을 그리며 전날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삼양식품. 그 배경이 되는 뉴스로 오늘 이야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여러분 불닭볶음면 좋아하십니까? 인기가 많으니 맛별로 시리즈도 다양한 불닭볶음면. 특히 해외에서는 아주 매운맛보다는 한층 부드러움이 가미된 불닭볶음면의 마일드 버전. 까르보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면서요. 지난주 뉴욕타임즈는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손에 넣을 수 있길 행운을 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그 인기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래퍼죠. 카디비는 틱톡을 통해 차로 30분을 운전해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사왔다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 영상의 조회수는 무려 320만 회 이상 조회가 되기도 하며 K라면의 매력이 세계 인플루언서를 통해 널리 알려지고 있음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에서는 제사상에 오리온 초코파이가 올라갈 만큼 이제는 한국 스낵이 세계인의 간식으로 확실히 자리 잡고 세계 시장에서 그 존재감을 확실히 뿜뿜 과시하고 있죠. 해외에서도 뜨겁게 부상하고 있는 K-푸드 주가는 이미 이를 반영해주며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이제는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 그리고 음식료 안에서도 선별적인 접근에 대해 좀 필요하겠다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어제 나온 하나투자증권의 68페이지에 달하는 음식료 섹터 리포트 한번 주요 포인트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하나투자증권이 지난주 나온 하나증권의 음식료 섹터를 향한 뷰는요. 동일합니다. 실적 모멘텀 확대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건데요. 그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포인트 하나씩 정리해보시면 먼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추가 상승 여력의 배경 그 첫 번째 포인트는 곡물가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소맥과 옥수수, 대두, 파뮤 가격이 22년 대비 크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옥수수 가격은 22년 대비 무려 37%나 하락을 했고요. 파뮤 가격은 22년 대비 32%나 하락을 했죠. 음식료 기업들의 원재료 투입 단가는 23년 대비 24년 하락했고요. 24년 상반기 대비 24년 하반기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원화 약세가 불리하지 않다는 건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지난주 장중 1,400원을 터치한 원달러 환율, 이러한 구환율이 증시 부담을 주는 시점에서 원화 약세가 결코 음식료 섹터에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해외 판매 비중 낮고 원재료 수입 비중 높았던 게 바로 음식료 섹터 하면 뒤따라오는 꼬리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M&A와 수출 확대로 해외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이 많아지면서 환골 탈퇴에 성공을 한 거죠. 그만큼 해외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중국과 금리가 되겠습니다.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는 중국 수요. 여기에다 쉽사리 내려가지 않을 금리가 음식료 섹터의 추가 상승 여력을 기대해 봄직하게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회색 점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2024년의 추위입니다. 지금 라이신 가격, 그러니까 돼지 등 가축의 성장 촉진제로 사용되는 라이신 가격이 최근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이신 부진 탓에 어려움을 겪었던 CJ제일재단과 대상의 실적 반등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배경이 되겠고요. 그리고 금리. 지금 상반기는 물론 하반기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이죠. 음식료는 경기에 덜 민감한 경기 방어주 특성 탓에 최근에 하락장에서도 안정성을 띄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다 한국 음식료 기업들의 재무 구조 또한 대체로 안정적이다 볼 수 있다는 부분 또한 증권사들의 비중 확대 의견에 든든한 배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관련주 4개만 압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고가를 경신한 삼양식품입니다. 올해 분기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2.6%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주가는 8% 넘게 급등 29만 3천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농심입니다. 삼양식품 대비 주가 탄력도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게 사실이죠. 올 하반기 미국 공장 증설 완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어제 5% 넘게 올라졌네요. 이어서 CJ제일재당 확인해보시죠. 신한금융투자의 1분기 영업이 컨센이 전년 동기 대비 4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4월 들어 강한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빙그레입니다. 이른 더위에 빙과 판매 호조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는 어제 3.4% 상승하며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 가득한 구내 증시. 그럼 실적이 증명해주고 대외적 여건이 음식료의 최적의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이제는 어느 때보다 실적과 수급이 찍히는 종목들을 선별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장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주요 일정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공시 내용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카오 소식인데요. 카카오는 자기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해외 외화 표시 교환 사체 발행에 따른 처분 목적으로 2,850억 규모의 자기 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했고요. 또 위메이드도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 주식 교부 목적으로 보통 주 388주 규모의 자기 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속속 발표되고 있죠. LX 세미콘의 1분기 영업이기 4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핵심 사업인 디스플레이 구동칩 수요가 약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원가 절감 노력에 집중해서 수익성을 올린 것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지켜보시고요. 이번엔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볼까요? 네, 세계 전기차 기술을 한데 모은 세계 전기자동차 학술대회 전시회가 오늘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데요. 현대차 기아 KG 모빌리티를 비롯해서 현대 모비스는 CES에서 주목받았던 실증 차량 모비온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전기차와 2차 전지주에 주목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장비업체이자 3세대 배터리 진단기업인 민테크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공모 청약을 진행합니다. 주관사는 KB증권이고 공모가는 1만 500원으로 확정됐으니까요.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은 HD 현대 일렉트릭과 부광약품 SGC 에너지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니까요. 실적에 따른 주가 양방에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요 일정까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증식 키워드도 살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반도체에서 저PBR 2차 전지 바이오로 넘어간 수급입니다. 이번 주 반도체 향후 방향성을 타진해볼 수 있는 SKI닉스의 실적 발표와 미심련물 국채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의 PC 지표 발표를 앞두고 오늘도 그동안 오른 반도체는 쉬어가고 정책 모멘텀의 저PBR과 성장주 성격의 바이오 2차 전지가 반등의 지속성을 보여줄지 여부 주목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테슬라 실적 발표 D-1, D-Day 1입니다.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테슬라의 LG 에너지 솔루션에 주문한 6조 원 규모의 전극 소식. 과연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의 반등은 지속성을 보여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강세를 보인 구리 관련주, 알루미늄 관련주들 과연 정규 시장에서도 그 상승 탄력을 보여줄지 그렇다면 오늘의 상승을 리스크 관리 기회로 삼아봐야 할지 아니면 추가 상승 여력을 기대해 봄직한지 개장 후 이어지는 꼼꼼한 전략도 한국경제TV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